가겐 어딜 가요? 나 이거 고쳤는데. 학폭위 시작해요. 얼른 들어가요. 뭐야? 쟤 그때 쟤 아니야? 너 목청이 만났어? 내 딸 만났냐고! 어 칼 칼 칼 칼 조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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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조심. 뭐하는 거야? 뭐하는 거야 인마? 야 뭐하는 거야 인마? 당신 속바닥을 잘라버릴 거야. 너무 못 떠들게. 야 진짜 위험해 인마 진짜. 딸한테 그럴 수가 있어. 다 당신 때문이야. 채영이랑 내가 이렇게 내 것 다 당신 때문이야. 너 왜 나 때문이야? 다 너 때문이지? 아 좀 가만히 좀 있어. 야 너도 위험해 거기 칼 치워 인마. 괜찮아? 야! 야! 학폭에 가야되는데 이거 기다린단 말이에요 어떡하니 1,2구 좀 불러줘 어디 posted? 1,2구 안 맞고 2,2구 안 맞고 구경하는 행위 4,2구 안 맞고 지키고 2,4구 안 맞고 예시의 성흥 1,2구 안 맞고 1,2구 안 맞고 한글자막 by 한효정